통조림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온다는 사실,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사람들이 우려하는 환경호르몬은 캔의 내부 벽에서 나옵니다. 캔의 재질인 철이나 주석이 음식에 직접 닿지 않도록 쓰는 코팅제. 그 원료가 바로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인 비스페인 A. 줄여서 BPA라고 부릅니다. 통조림은 내용물을 채우고 마지막 단계에서 고온 살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캔 내부에 코팅되어 있던 환경호르몬이 음식물에 숨여들게 되는 겁니다. 캔의 상태에 따라 음식물 내의 BPA 함유 여부와 양이 달라집니다. 비스페인 A, 즉 BPA는 대표적인 내부 벽의 교란물질로 체내에 흡수될 경우 정상적인 호르몬 작용을 방해합니다. 동물실험을 통해 발표된 결과에 의하면 극히 적은 양으로도 호르몬 관련 각종 질병을 유발할 뿐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호르몬이라고 했을 때는 직접적인 독성작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호물질을 말하자면 교란해서 또는 방해해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적은 양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극미량입니다. 아주 극미량 같고 우리 몸이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유해성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 비스페놀 A. 문제는 환경호르몬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통조림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와 편리함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또래와 같이 회사를 운영하는 한 20대 청년. 식사의 대부분을 통조림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햇빵 같은 거 하나 돌리고 이런 거 하나씩 깔아놓고 먹으면 한 끼 식사 해결할 수 있었어요. 두둘면 뭐 그냥 드시네요. 아무래도 이걸 어디다 또 옮겨서 먹고 이러다 보면 설거지감도 늘고 처리도 더 힘들어서 그냥 깔끔하게 싹싹 비워서 먹으면 깔끔하게 버릴 수 있으니까. 그의 사무실을 따라가 봤습니다. 다섯 명의 친구가 합숙을 하며 생활하는 곳. 공연 기획을 하느라 밤낮이 없는 이들에게 통조림은 식사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비용은 물론 시간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사무실에는 수많은 통조림이 항상 대기 중. 설거지 부담도 없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 간식이나 과일도 통조림으로 해결합니다. 좀 한가할 때는 어느 정도 해 먹는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먹는 편입니다. 일주일에 그러면 통조림이나 캔은 지금 얼마나 많으세요? 셀 수 없었죠. 올평이 많은 것 같아요. 정확히 세보지는 않아가지고. 점심시간입니다. 제일 먼저 꺼내드는 건 햄. 대용량을 사도 하루 이틀이면 바닥을 드러내는 통조림. 청년들의 식사 준비는 방법도 좀 특이합니다. 숟가락으로 햄을 드러내는 습관. 이 역시 편리함 때문입니다. 뒤이어 등장하는 반찬들. 대부분이 한 번 먹고 쉽게 치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끼니의 대부분을 사무실에서 해결하는 청년들에게 통조림은 어쩌면 가장 든든한 종합 반찬 세트인 셈입니다. 캔을 긁을 경우 환경호르몬이 나올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런 불안감을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청년들은 이렇게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하잖아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래도 어디에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알고 있지만 피하기 힘든 선택. 어쩌면 환경호르몬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해서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위험성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호르몬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나 하루에 한두 번은 들르게 되는 식당. 우리는 우선 식당에서 사용하는 재료를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소민에게 가장 익숙한 메뉴 꽁치김치찌개집을 찾았습니다. 재료는 어떤 걸 쓰고 있을까요? 김치찌개를 전문으로 하는 또 다른 식당. 주문이 들어오자 선반 뒤 가려진 곳에서 통조림을 꺼냅니다. 꽁치통조림입니다. 통조림을 열어 끓고 있는 냄비에 넣습니다. 꽁치김치찌개의 핵심은 사실 통조림. 전문식당에서도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통조림입니다. 먹음직스러운 찌개의 화령점정을 만들어내는 건 꽁치통조림만이 아닙니다. 식당에서는 흔히 대용량 캔으로 사용하는 참치 역시 찌개에 들어가는 단골 재료입니다. 익숙한 생선 통조림 외에도 돈까스 소스와 옥수수, 케찹, 피클도 역시 통조림 식품입니다. 스파게티를 만드는 소스로도 다양한 종류의 통조림 제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조림으로 완성되는 메뉴들, 식당만의 일은 아닙니다. 술자리를 채우는 안주에도 통조림은 빠질 수 없는 핵심 재료입니다. 과일이나 골뱅이 안주 외에도 장식용 재료와 다양한 메뉴에 사용하는 소스까지 한결같이 통조림 제품들입니다. 손쉽게 메뉴를 완성시키는 통조림, 하지만 완성된 음식을 보면서 환경호르몬을 떠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익숙하게 접하게 되는 통조림 음식, 직접 캔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통조림 속 환경호르몬에 너무도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